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는 신제품을 들고 왔는데 여러분 제가 한 3달 전쯤에 큐비즘 퍼스피드 렌즈 리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? 23종으로 PC 재질로 나왔었거든요 아무래도 PC 재질이고 프리미엄 렌즈로 나왔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쌌었어요 한 쌍에 6만원인데 이번에 큐비즘 퍼스피드의 동생 렌즈 큐비즘 실리핏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큐비즘 실리핏입니다 큐비즘 실리핏은 큐비즘 퍼스피드와 다르게 PC 재질이 아닌 실리콘 하이드로겔 재질로 제작이 되었어요 색깔은 이번에는 총 3가지로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색을 점점 더 늘려 나간다고 들었거든요 이번에는 3종이지만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리고 가격은 한 쌍에 3만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큐비즘 실리핏을 제가 리뷰를 해볼게요 딱 보이죠? 10.5.1m 5.5km 5.5km 8.5km 9.10km 11.5km 10.7km 10.9k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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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